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그거는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우리가 가도 다양한 한 명 정도만. 나 머리 올라가서 머리 길게 나오는데 그런 거 좀 줄이고. 자랑하라 갑니다. 그거 약간 뭐지? 아마 저 아니면 오라명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말씀해 주면 전달해 드릴게요. 어디 가? 그 식점 가는 거예요? 촬영하러. 또 한 번 발길까? 기다려 봐. 여기 있는 거 보고. 2천 1가 설마? 2천 1. 2천 1라네? 2천 1라네? 길을 만들어 가네. 그니까. 여기서 자랑한다고 하잖아? 맞네. 여기서 내리네. 갈게요. 여러분. 안녕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뜬 건데... 네.